3D 베드 생각보다 조용한데? 난 전 여기 전에 봤었어 세르니티 3D 베드도 여기다 봤었거든 전에 여기 가격이 더블 풀빌라하고 비슷했어 6인으로 했을 때 거실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뚫려있나? 아 이렇게 뚫려 있지 비가 뭐 들이치는 건 당연히 아니네 비 들이치 것 같은데? 지붕이 이렇게 이쁘네? 아뇨아뇨 아, 유리도 근데 여기 되게 모던하다 응응, 예쁘다 응응 인테리어는 꽤 모던 compared to 도쿄 빌라 네, 여기 있는 빌딩이 있어요 아, 새로운 빌딩이요 네 아, 17년이요 17년이요 17년이요? 이 밴년트리는 이제 25년이요 13년이요 진짜? 어, 되게 너무 예쁘다 여기 베드 하나 원 베드에 이렇게 여기, 아, 이쪽도 다 위에 하늘로 이렇게 뚫려있다 여기 그 샤워하는 데 쪽도 근데 여기 천, 이거 커튼을 칠 수도 있네, 이거 위에 보면은 커튼을 칠 수 있어요 아, 하긴 여긴 자야 되니까 응응응 근데 되게 개방감 있고 좋다 일단 건물이 좀 새 거라 좋은 거 같아 다음에 무조건 파티원 모집해서 여기 와야되나? 아, 근데 이거 완전 지금 우리 집도 완전 땡볕이겠지, 이렇게? 음, 완전 땡볕은 아니고 완전 핵땡볕이야 저 빌딩 때문에 그늘이 살짝 있네요 저기 바베큐가 있어, 왜? 아, 저거 우리 쪽도 있어 있어? 수영장 쪽이 아니라 입구 쪽에 제가 그니까 여기로 인룸다이닝을 부를 수 있잖아 그러면 저거 이렇게 와서 해야돼서 아, 이쪽도 샤워실은 다 이거 위에 해줬네, 저 하늘참 그냥 구조가 그렇게 생긴 거 아니까? 아니, 그니까 이쪽으로, 한쪽으로 맞춘 거지, 일부러 응, 응, 응 난 되게 괜찮다, 여기 여기 좋은데? 좋은데? 어, 여기는 무슨 거실에 갑자기 여기가 메인 그건가 보다? 아까 애드룸인가 보다? 응, 응, 응 이쪽에 그거 있어, 욕조 있어 응, 응 오빠, 저기, 저기 자라가 진짜 대왕인 자라네 욕조 개 커 아, 이거 새로 지어서 역시 아, 여기 진짜 연재료가 예쁘네 아, 여기 진짜 연재료가 예쁘네 화장실 아, 의외로 여기가 막혀있네 짖다가 짖다가 오면서 약간 욕조를 쓰라고 되어있을 것 같은데 짖다가 설계미스? 좀 이야 아, 뭐야 자쿠지도 자쿠지도 넓어 저 위에 저거 원래 우리도 저기 뭐야 저기 펜 있었나? 저 위에 야외 샤워도 있고 야외 샤워도 있고 아, 뭐 아니, 근데 우리 게 너무 낡아가지고 응, 쓰기 좀 뭐하지 여기 맘에 든다, 여기 응, 맘에 든다 예쁘다, 퓨즈 여긴 여기 여기 아까 내가 몇 번, 몇 번지 찍어놨는데 근데 뭐 쓰리 배도 다 좋을 것 같아 응 아, 응 아, 응 sonst 안맞게 아리 아 아 아 아